이제부터 시작이야. 발음이 완전히 틀리지? 시원하다. 드론 따라오는 거 봐. 귀여워. 갈매기. 갈매기가. 진짜 멋있다. 우리 올림픽 때 드론 가지고 하듯이. 우리한테 오고 있어. 대박이야. 우리 따라오는 거 봐. 뭐야 얘네. 갈매기들 이렇게 따라오네. 갈매기들 섭외한 거야? 저번에 돌고래도 섭외했잖아. 돌고래 섭외했잖아. 우와. 대박이야. 너무 예쁘다. 좋다. 이제 이 상태에서 참돈만 잡으면 되는데. 잡히면 대박이지. 완전. 아니네 형 여기 밑에도 굉장히 깊지 않아요? 이 정도만 나와도 꽤 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깊지 여기도. 야 우리 집이 있는 데가 저기 아니야? 저기 맞네. 저거지 저거. 우리 집이다. 우와 진짜다. 우리 집이다. 근데 진짜 예뻐요 집. 집. 요정 같아 요정들이 사는 집. 너무 예뻐. 저기 옆에다 내려달라고 할까요? 이따가. 저기로 가면 안돼. 그래 우리 이따가 여기서 내리고 되겠다. 그냥 저기까지 가지 말고. 맞아. 야 우리 집 앞에 낚시 탈 줄은 누가 알았겠어. 우와. 우리 집을 보면서 낚시할 수 있어. 아 그냥 배를 이리 부를 걸 그랬다 아까. 이리 오시라고 그래. 아까 여기서 타도 됐어. 그래. 선배님 말씀대로. 옆에서 타면. 여기가 물고기가 많은 모양이네. 여긴가 봐요. 진짜 여기서 여기서 낚시하는 건가? 여긴가 봐. 진짜 잔잔하나. 진짜 집 앞이야. 정말 잔잔하네 오늘. 아 도착. 여긴가요? 예. 저희 집이 저긴데. 아 그럽니까? 아까 저희 대리로 이쪽으로 오시지 그냥. 아 그런 거 부르네. 이리 갈 수 있죠 근데. 아 그런데 방파제가 없어서 저반은 못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미끼는. 네. 청개지렁이하고. 아 개지렁이. 클리새우. 클리새우. 네. 어 여기 뭐 물고기 있어요? 어 있네 여기. 여기. 와 예쁘다. 알록달록. 여기는. 성대. 와 진짜 예쁘다. 날개가 아주 예쁩니다. 이게 되게 예쁘다. 성대요? 성대. 성대. 우리 성씨인데 얘도. 애자로. 너무 예뻐요. 얘 너무 애기인가? 이 정도면 중치. 와 근데 중료미가 진짜 예쁘다. 아이고. 색깔이 어떻게 해. 동남아시아 물고기에서 나오는 색깔 아니야? 넣어요. 넣어놓을까요? 그냥 잡은 걸로 하면. 잡은 걸로. 많이 잡을 겁니다. 묶어 쓰고. 아이고 나 지금 형이 못 만지겠는데. 이거 나 한 몇 번 물렸어. 얘한테도 물려. 물어. 너는 크릴 세워만 껴. 네. 자 들어보세요. 자 낚시 때는. 네. 이 레버를 이렇게 열면은. 여기 둘이 내려갑니다. 그걸 해 줘야 될 거예요. 여기 초보자들은. 아유 정말. 추가 들릴 때까지 감으시면 안 돼요. 자 천천히 시계방향이. 오른손 가지고 기역자가 되게끔 이렇게 바늘을 잡았어요. 기역자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천천히 바늘 끝까지. 이렇게 바늘을 완전히 다 감싸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달아야지 고비가 무렸을 때. 큰일 세워만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다 쉬고. 이렇게 내릴 때. 낚시 때는 내릴 때는 추를 잡으시고. 풀 때. 다음 낚시 때 한번 잡아보세요. 잡고. 얘를 풀어요. 맞습니다. 풀어보세요. 짠. 다시. 다시 다쳤어요. 딱딱한 소리가 날 때까지. 낚시 때는 90도로 유지해 주시고. 어? 됐다. 오늘 잡는 정도는 바닥에서 다니는 곡이라서. 추가 반드시 바닥에 닿았어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은. 여기 들었다가 추를 땅에서 띄웠다가 놓으면. 퉁 하고 다니는 느낌이 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퉁. 네. 느낌이 나죠? 이거를 5초, 10초에 한 번씩. 5초 곱해질. 이걸 해 주게 되면 바닥에 있는 모래가 일어나서. 주위에 있는 물고기가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로 먹이 쪽으로 와요. 내바늘 쪽으로. 그래서 곱해질 다 중요합니다. 5초, 10초에 한 번씩. 자, 이제 다 아시겠죠? 네. 자, 시작. 네? 시작. 어디서 해요? 양쪽으로. 그러면 감아서 이쪽으로 가세요. 아, 저요? 한 번은. 자, 이제 이러시다면 잡으십시오. 못 잡으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렇죠. 참돔 잡자. 참돔 가자. 물고기는 참돔이지. 아이고, 아이고. 크림새우도. 이걸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나? 그렇지. 배가 출렁거리니까 지가 닿았다, 떴다, 닿았다, 떴다 하네. 어? 어? 이상해요. 이상해요. 어떡해요? 자, 까먹으세요. 뭐야? 감으세요, 감으세요. 먹었어. 믿게 먹었나 봐요. 네, 먹고 갔어요. 잡았다. 잡았다. 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그래. 아까워. 저 잡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 지금 회는 무슨 회가 맛있어요, 요즘 철에? 자, 가자. 요즘? 오, 잡았다. 진짜? 와! 와, 됐어. 와, 진구 잡았어요. 야, 진구 잡았대. 저, 저, 저 잡았는데요, 선생님. 진구 대박! 이거 올려. 이거 뭐예요, 이거? 오오오오, 너무 진짜. 오오오오, 너무 진짜. 야, 잡았어. 오오오오, 너무 진짜. 자, 이를 안으로 드려야지. 고기 잡아. 고기를 잡아요? 어. 이거 고기가 추랑 붙어있는데요? 그렇지, 당연히. 배를 안쪽으로. 배 안쪽으로. 얘가 안 온대. 땅, 땅. 헤헤헤헧. 아, 나 죽었다. 추 추 추 추 추 추.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만질 수 있어? 이걸, 이제 빼. 바늘에서, 진구야. 어디다가 담아요, 선배님들? 이거. 너 가져왔잖아, 아까. 이거요? 응, 거기다 물 담아서. 야야. 그래서. 내가 잡고 있을까? 뺄 수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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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줄게 잡았다 잘했어 진구 잡았다 한 마리 와 우리 진구 와 대박이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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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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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돼 돼기는 뭐 이래 내가 지금 개지렁이는 무섭게 생겼나 봐 물고기를 입지를 안 해 형 아무래도 자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리 탓이 그거 되게 중요해 네 자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구야 5분 이따 교체한다 자리 네 아무래도 그쪽이 날 것 같다 네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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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감으세요 오른쪽 감으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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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자리 바꿔야겠다 쟤더라고 아 또 먹었어 야 나는 무슨 기계가 감는 줄 알았어 그렇게 빨리 감어 아 또 먹었어요 아 왜 이렇게 먹고만 가지? 형 잡은 거예요? 아니 하도 입질이 없어서 먹이 확인하려고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짜잘한 거에 목숨 걸지 않겠어 아 아쉬워 아! 깜짝이야 저 잡은 것 같아요 진짜? 네 또? 와 대박이다 야 자리 바꿔야겠다 희원아 쟤랑 도저히 안 되겠다 진구야 진구 잘한다 진구야 이쪽으로 와 잡았다 어? 또? 와! 진구 대박 또 잡았어? 오 우와 우와 진구 진짜 잘하네 이번에는 얼마나 잡았냐 봐봐 와 또 그만한 거 또 잡았네 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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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구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나는 나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잘한다 우와 잡았다 우와 우와 아까 내가 저쪽에 있었잖아요 설명드릴 때 네 그래서 저기서 하려고 그랬더니 진구가 계속 있더라고 아이고 저쪽으로 가래 하하하 바꾸실래요 진짜? 아니야 오 방금 잡은 게 조금 더 커요 그래? 어 우리 친구는 첨돔 잡겠다 야 그렇게 조그만 거 나는 안 잡는다 아유 저거 거의 첨돔 정도는 잡아야 아유 잡았나 야 근데 지원이는 바로 옆자리인데도 그냥 그래 그게 신기한 거야 먹고 갔어요 또 먹고 갔어? 아니 내가 분명히 맞게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놈들이 이게 탁 그냥 어? 삼 덤 잡아보자 이놈들이 아주 이렇게 큰 게 이게 풀리는데? 걸렸나? 나 이거 걸린 모양인데 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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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만져왔어 나 이거 걸린 거 선장 오 오 접으셨다 오 대박 와 크다 오 오 대박 와 오 오 대박 오 오 대박 와 크다 야 이럴 때라도 좀 웃어 네? 아니 뭐 맨날 잡는 걸 웃어요 나 걸려서 걸린 거 같아 희원아 이거 봐 네? 낚싯대 휘는 거 봐 역시 핑계 많이 대니까 형 이거 어때요? 와 근데 이거 너무 조그마다 선장님 네 이거는 몇 살 정도 돼요? 지금 제 한 범위 20cm거든요 네 이 정도면 평균 사이즈입니다 좀 더 큰 거는 27cm까지 이거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초밥을 해 놓으면 진짜 정말 맛있어 와우 새우가 잘 무는 모양이네 그런 새우가 좀 잘 무겠죠 개지렁이라 해서 나 이거 부패 한번 해 본다 부패 기다라 기다려 부패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해 봐야지 뭐 친구 두 마리 잡을 동안 나하고 지원이는 뭐야 아휴 야 지원아 자존심 상한다 빨리 잡자 네 저는 그냥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잡혀주네 그러네 아휴 오늘 배 타고 나간다 아 배 낚시 해봤어 이 언니? 안 해봤죠 아 아 13kg 문어 아니면 다 그냥 놔주자 희원아 아 아 이거 낚시 정말 일이 안 될래니 또 이렇게까지 꼬이네 희원이한테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아휴 제가 바늘을 한 개 더 달아드릴게요 아 그래요? 원래 3개였네 3개였어요 네 아니 한 5개 정도 달아드리세요 저 형님은 좀 많이 잡으셔야지 할 테니까 아니 여긴 뭐 이렇게 던지 못 나오니까 재미는 없다 아 지원아 화이팅하자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배님 오케이 알겠어 조심스럽게 문어 예상해 본다 문어요? 어 얍 자 오케이 좋았어 이게 선배님 보니까 이 낚시바는 끝이 머리 끝까지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눈 쪽을 모르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야 쟤들끼리 좋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것 같은데 아직 그것도 쏙딱쏙딱쏙딱 얘기하네 이맘뼈 찌르면 입질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에헤이 아니야 기다림의 미약이라고 했어 입질이 없어 잘 물더니 왜 안 물지? 자 물고기가 잘 안 무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무니까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한번 해 볼게요 이동이요? 네 자 낚시대를 다 올려주세요 저 담그고 1분도 안 됐어서 아예 올려요? 낚시대를 올려주세요 아유 서울에서 오신 양반들이 참 서울에서 오신... 아니 근데 이게 내가 해보니까 돌이 닿으면 쿵 하잖아 하나 둘 셋 쉬는데 갑자기 타다닥 아 진짜? 그게 파르르 와요 타다닥 이랬어 그런게 손맛인가 봐 자 일곱 마리만 힘내서 잡자 일곱 마리 그러면 우려할 수 있다 일곱 마리? 지금 가는 데는 참돔 잡을 수 있는 데인가요? 참돔? 어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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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름이 뭐지? 보리멸이래 보리멸이? 보리멸이? 보리멸이 한번 내려 보십쇼 빨리 잡자 먹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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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 내 땅 같아 좀 마음이 편한데 여기는 아 그래요? 어 난 여기 느낌 좋은 거 같아 가자 뭐야? 문겨? 야 벌써? 왜 이렇게 팔딱거리 물었나 봐요 선배님 설마 가자 물었다 우와 더 커 야 진구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우와 선배님 이거 뭐예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모르겠어요 야 일단 이쪽으로 와 물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 안으로 안으로 얘를 어떻게 얘는 난리는데 매통이라는 겁니다 매통이 매통이? 예예 매통이는 힘이 세니까 꽉 잡아야 됩니다 저거는 몇 살 정도 돼요? 어른이네 어른 큰 거 잡았네 야 나도 너처럼 당황해 보고 싶다 뭐 30초 만에 잡았어 소재 아니 넣는데 갑자기 야 진구 몇 마리 째야 벌써 세 마리 세 마리 와 진구가 어신이 붙었네 그러니까요 응 나 진구 옆인데 왜 안 잡히지? 이거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형 내가 볼 때는 저거 어창에다 낚싯대를 형 그게 맞다 진구야 네 진구야 네 지원이는 그 어창에다가 낚싯대를 담그고 싶단다 응? 저기야말로 진짜 물방 고기방이네 여기는 100%야 거의 야 지원이하고 나와 기다림이 많은 이유가 큰 거 잡을 모양이다 진짜 그럴 거 같아요 형님 맞아요 그래 참돔 한번 오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잡았다 진짜? 와 와 됐어 잡았다 잡았다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엄청 큰데요? 와 내가 한 번 해밉니다 이거 대박 대박 진짜 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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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잡았어요 츄츄 잡으세요 나 못 잡아 잡아줘 그래 알겠어요 알겠어 잡아줘 네네 와 이거 엄청 큰데 가자 이야 크네 어 오 괜찮아? 네 첫 포인트 잘한다 진구 야 진구 이제 선수됐어 빼는 것도 그러니까요 완전 우와 됐어 조심히 어 지금 우리 어창에 한 12마리 놓지 사장님이 아실런지 모르겠네 손장님이 12마리 이야 다 잡는구나 다 잡는 아이고 아이고 아 또 낚시 또 승부욕 땡기네 이따 봐봐 아 이거 낚시 이야 다 잡네 야 나는 뭐가 물리려고 이렇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지? 문어? 아이 느낌 조금 알았어 먹는 느낌 여기가 좀 많은가 보다 먹는 느낌 많은데 나는 못 잡고 있어 문어 얍 잡았어? 오 오 우와 선배님 우리 면 엄청 큰 거 또 잡으셨어요 네 잡았대 지원이 또 잡았대 또요? 잡았다 진구 또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참 잡은 것 같아요 오 예스 잡았다 우와 진구 또 잡았어? 네 자꾸 뒤돌아보는 것도 이제 지겹다 목 아프다 잡으셨어 오 대박 우와 크다 우와 양쪽으로? 양쪽으로? 네 야 인마 문어가 물만도 한대 됐다 어? 다른 거 잡혔어 이번에 오 우와 큽다 우와 우와 또 잡았네 또 잡았어요? 이거는 영치 놀래기입니다 영치 놀래기 이게 썸뱅이입니다 썸뱅이 뭐 눈물 나 진짜 쟤는 눈물 잡혀 어? 우와 진짜 큰 것만 잡으시는데 우와 내가 낚시하지 말자 그랬지 낚시하지 말지 낚시하지 말지 어? 야야야 또 오셨어요? 또? 잡았어 잡았어 사장님 이거 낚시들 또 걸렸는데 아 그냥 가자 이제 많이 잡았으니까 낚시 재미없네 이제 들어가자 어?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 아유 우리 형님이 잡아야 되는데 내가 잡으면 뭐하나 이거 아유 아유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